컴퓨터 초보를 위한 실시간 상담부터 세팅 까지 까우너컴 KCM 정지역 최강제 2주차 함께 하고 계시구요 자 예 뭐 그 스폰서 해주시면 제품을 올려놓고도 합니다 자동차 뭐 이렇게 해주시면 올려놓지는 못하더라도 어지간한 제품이면은 올려놓고 할겁니다 자동차도 그 미니.. 막 던지나? 아 미니카? 미니어처 냉장고독 뒤에 갔다라고.. 뭐 음식이면 먹으면서 할 수 있구요 정말 네 치킨같은거 진짜 먹으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광고대신 만약에 광고주라면 제가 광고주라면 5분동안 쉬는동안에 음악깔면서 우리가 치킨 먹방을 하는거 아우 괜찮네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광고주와 후원자 스폰서 찾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치킨 먹고싶네요 여러분께서 아마 치킨.. 혹시 오늘 댓글 치킨 드시고 계신 분 계세요? 뭐 한국시리즈도 보고 그러시면서 여러가지 이벤트가 걸려있어가지고 예.. 까우너컴님한테 톡좀 주지 말랍니다 아꼬핑님한테 지금 그.. 하소연 들어왔나보네요 예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제발 끝난게 아닙니다 톡보냈다고 된게 아니라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아.. 가디언님 지금 치맥 드시고 계세요? 예.. 자 오늘 경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왜 그 이벤트를 여러분께서 부탁드리냐면요 어.. 이런것들이 다 힘이 돼요 여러분께 도움을 주시는거 돈같은거 뭐 내가 별풍선이 없어서 도움을 못준다 이런거 괜찮구요 여러분의 이제 화력 성원을 보내주시면은 광고주들이 어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서로서로 도움을 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KCM 종차전입니다 네.. 벌써 5년차 되고 있구요 일단 경기 초반 상황에 어.. 뭐 여러가지 채팅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뭐 여러분 뭐 라면에 소주 드시는 분들 좋죠 훌륭합니다 부럽습니다 옆에 있는 박성진은 지금 알사탕 먹고 있고 당 떨어져가지고 네.. 어떻게든 간에 뭐 여러분께서 종차전을 함께 즐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구요 방해를 놓지 못했습니다 일단.. 음.. 예.. 네.. 무난하게 뭐 출발하는 그림이죠 양선수는 뭐 도적도 더블렉 그리고 어.. 김성대 선수도 그냥 무난하게 이제 오버풀 앞마당 예.. 네.. 자.. 그러면서 캐논 소환하고 있구요 아.. 오늘 추천수가 518개.. 5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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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개 밖에 안돼요 추천도 도움이 되더라구요 여러분 많이 좀..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구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언제.. 별풍 주세요! 막 이러던가요 추천 주세요.. 야.. 프로 반마리로 시간 끄는거죠 시간 끌기 도재웅 내가 했다 도재웅 내가 살아남아있다 대장 도재웅 네.. 혹시나 타이밍 이상 지나가는게 가능해질까봐 시간 끌고 있고 네.. 시간 끄는건데 김성대 선수도 이게 오버로드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들어갈지 힘들겠다 싶어서 네.. 돌아가서 이제 어.. 풀옵을 다시 잡아주러 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네.. 타스타팅 네.. 타스타팅 김성대 선수입니다 네.. 에드볼룸 감사합니다 타스타팅 운영인데 예.. 일단은 뭐.. 그라운드 제로에서도 사실 김성대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그와 프로토스가 했을 때 여기도 역시나 맵의 자원이 어느정도 있고 어.. 심지어 또 이제 어.. 경기 후반으로 갔을 때 9시나 3시쪽 라인을 저그가 또 먹기가 또 좋은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또 갯을 많이 붙이네요 네.. 뺐습니다 긁어서.. 일단은 어.. 얼마나 오래 살리느냐 중요하죠 레어는 일단 봤기 때문에 예.. 취소하고 히덴을 가는 경우는 거의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도제옥 선수도 아.. 이번 경기는 히드라 계열은 아니구나 아.. 지금은 체력은 풀피 쉴드만 6..7..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올려주고 있는 도제옥 선수 네.. 여러분께서 도움을 주셔야지 제가 또 신나게 종체전을 진행하지 않겠어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출연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첨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성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재밌게도 보고 계시잖아요 네.. 관전방송도 다 예.. 일단.. 타스타팅 운영이기 때문에 네.. 김성대 선수는 사실 뭐.. 당연하겠지만 정찰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의 움직임이 어디 쪽으로 오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한 번 놓치면 수비하러 가로.. 수비하는 그.. 그..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 5시와 7시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력에 대한 움직임을 좀 캐칭을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게 김성대 선수고요 네.. 아.. 지금.. 그.. 환절기에 감기거리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도제옥 선수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가 봐요 네.. 풍을 쏴주시는 것도 풍을 쏴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그냥.. 추천 많이 해주시면은 서수길 대표님이 볼 거 아니에요 아.. 모리케일 추천이 많아 종체전은 계속 더밀어줘야겠군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로우님 100개 감성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 좋습니다 자.. 프로브커팅까지 너무 잘해줬고요 이러면 어.. 발업이 되있기 때문에 질럿이 움직임은 사실 지금 당연히 뭘 할 순 없어서 없어서 네.. 김성대 선수는 이때 이제 드론을 더 추가하고 네.. 오버레드도 이제 커색이 안 보이는 쪽으로 펼쳐놓고 있는 거죠 자.. 들어가는 틈은 물 셀 틈 없이 막아놓고 있는 도제옥 선수 팔저글링 대기중 자.. 요거는 지금.. 네.. 요거는 욕심을 내볼 수도 있어요 네.. 프로브가 한 마리가 저렇게 비치되있기 때문에 네.. 네.. 어.. 업이 추천이야 예.. 지금 압가스를 파고있나요 혹시? 아.. 이러면 뮤탈리스크네요 지금.. 압가스를 파고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봤죠? 이러면 알겁니다 어.. 도제옥 선수 도제옥 선수 봤죠? 에그 봤습니다 어.. 뮤탈리네 라는 생각합니다 이거 그리고 캐논 더 가져가고 있는 도제옥 선수 네.. 커서 계속 생산 저.. 김성대 선수는 뭐 오뮤탈 원스컬지 정도만 찍고 가스빼고 네.. 상대에게 뮤탈을 좀 과.. 과하게 수비해라 라고 좀 알려.. 본인은 다시 이제 오해처리 히드랍 아.. 오해처리 이제 부유해지는 플레이 예.. 요거를 좀.. 어어어어! 아.. 자.. 요거는 사실 조금 김성대 입장에선 행운인게 그냥 스컬지로 정찰하러 갔다가 컷세어를 만났어요 그냥 네.. 자.. 컷세어 지키는거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2컷세어 3컷에 될게 2컷세어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예.. 드론 쭉 찍으면서 부유해지는 예.. 그러니까 지금 도재욱 선수는 어쩔 수 없잖아요 뷰탈리스크를 앞마당 가스를 받을 때 뷰탈리스크를 생각을 해야되니까 본진 앞마당에 캐논을 막 늘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김성대 선수는 드론을 다시 와.. 바로 그냥 야.. 5시까지 그냥 6회 처리를 바로 피는 것 같습니다 예.. 퀸프라임님 감사합니다 큰손들이 몰려온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대 선수 오늘 컨디션이.. 네.. 컨디션도 좋고 지금은 이 게임은 배포가 심리전도 건건데 이 심리전마저도 굉장히 좋아보이네요 네.. 지금 뷰탈리스크 움직임 좀 봐서 스컬지 움직임 근데 이게 오늘 엔틱이 발표됐을 때 네.. 많은 분들이 센데 김성대 선수가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다크도 너무 잘 막았고요 예.. 전혀 빈틈이 없는 김성대 선수입니다 정말 오늘 아무도 멀티킬을 못하는데 풍성하게 아주 네.. 3킬 트리플킬 자.. 들어올 데가 크게 없죠 네 없어요 고작 하나 한킬 아 이거 들어가면 죽죠 아.. 아.. 야.. 이거.. 고작 2킬 네.. 밥값도 안 나온거죠 맞죠? 다크가 125원이니까 깠었죠 네.. 그럼 두 마리 잡고 자.. 일단.. 어.. 질.. 질럿 악한으로 한번 공격.. 아.. 또 들어왔어요 아.. 정보까지 또 다 봅니다 이러면 악한을 만들고 있는걸 봤기 때문에 이러면 또 그냥 성쿤 하나 정도만 더 추가해줘도 되고 그렇죠 추가하죠 되는 날인가요 이거? 네.. 정보까지도 봤기 때문에 아 이거 질럿 악한으로 한번 오겠다 이 생각을 할겁니다 되는 날이니까 하하하하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공격업은 끝난거 같습니다 악포지는 멈췄고 어? 자 근데 뮤탈을 조금 더 찍었어요 지금 스컬지랑 함께 예.. 네.. 히드라로 바로 넘어가는게 아니라 일단 오는거를 한번 요런식으로 뮤탈과 스컬지를 한번 막아보겠다 예.. 근데 이거를 본것도 중요합니다 다크로 봤어요 예.. 다크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그.. 커세어를 좀 더 그.. 좀 신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악한도 아껴야 되구요 공일업 악한 상대 위치 봤습니다 예.. 뒤로 가서 억.. 예.. 억.. 억.. 좀 많이 맞았는데 예.. 좀 많이 맞았습니다 예예.. 자 4성군까지 지마케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지금 그.. 김성대의 입장에서는 다섯 씨를 지금부터 돌리고 있잖아요 다섯 씨를 돌리고 있다보니까 와.. 드론도 잘 보셨죠 송근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정면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럴커업이 되면 럴커업까지도 이어서 수비를 하면은 자연스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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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병력 규모는 다크로 거의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커세어는 어딘가 꽁꽁 감춰두고 있구요 커세어는 숨겨놓은거죠 지금 여기 위에 모으고 있죠 그래도 커세 많이 찍어서 많이 모아놨어요 막.. 공의로 끝났구요 커세어가 공의로 끝난 커세어입니다 김성대도 지금 커세어 숫자는 못 받.. 던거 같거든요 못 받죠 네.. 아홉시 전진영행 전진영 빡자 아홉시를 먹네요 네.. 아홉시 굉장히 가까워서 한 번에 싹 녹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싹 녹을 수 있어요 김성대도수는 자 위치 확인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칸이 와야죠 예.. 서로 지금 쉽게 달려들지 못하는거죠 그렇지요 커세어도 그렇고 비달리스크도 그렇고 하지만 아칸과 커세어가 이게 합쳐지면은 공중 병력은 그냥 살살 네.. 아홉시 멀티를 일단은 빠르게 펴준건 좋구요 이거는 이제 커세어바라 커세어랑 뮤탈리스크랑 한번 커세어가 좀 더 점선을 잘했어요 아아아 так 스컬지 생두覺 커세어가 너무 잘쌌었죠 커세어가 커세어가 정말 잘쌌었어요 뮤탈 혼자 단속행동 하기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뮤탈리스크가 할 수 있는건 없어요 스컬지가 같이 있어야만 어 커세어의 움직임도 좀 제한시킬 수 있는데 어 그래도 지금 이거 커세어가 빠져서 뉴탈을 다시 한번 본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시적으로 우회합니다 자 센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도재욱 선수의 바람병력 9시 멀티 확인 프로봇 붙기 시작합니다 자 센터에서 계속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자 봤죠 커세어 5시에 있는 거 보고 본진으로 갈 겁니다 이제 뉴탈리스크는 커세어를 피해 다니면서 커서 피해를 주는게 제일 좋거든요 예 그래서 공일업 히드라가 있는 가운데 중간에 쫓아올라 템플러 한번 끊으려는 것 같은데요 템플러 템플러가 여기는 여기는 없어요 예 여기 템플러가 있을 자리자네 딱 있을 자리인데 거긴 없었습니다 자 병력 확인 위치 확인 자 눈치작전 이 선수 모두 다 자 계속 이 서로 이제 병력을 끌고다니는 상황인거고 김성대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뭐 급할게 없는게 워낙 부유하거든요 김성대가 예 정말 소위 말해서 잘 쟤나가지고 우와 거세가 왜 이렇게 많아서 네 잘 쟤나가지고 이거 센터 싸움을 도제옥 선수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게 하이 템플러는 몇 개나 있죠 없어 아직 없어요 없죠 이러면 센터 싸움은 이제 와요 자 이거 뮤탈에 의해서 잡히면 순식간에 끊기면 예예 끊기면 끊기면 도제옥 선수 그냥 밀립니다 이거 자 스톰 진짜 중요해요 오오오 도세 오오오오 자 템플러 한방 잘들어갔어요 오오오 잘들어갔어요 스톰 잘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김성대는 여기까지 도제옥은 도제옥은 뮤탈 뒤잡혔죠 뮤탈 뒤잡았고 예 뮤탈 뒤잡았어요 예 뮤탈 뒤잡았어요 한 14에서 20정도는 뮤탈이라서 이게 조금 더 병력을 잘 모을 필요가 있어요 김성대 자 어디서 다크가 쏘는데요 아 한마리가 5킬 공이업 다크입니다 자 다시 포지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9시는 안정화됐습니다 인구수는 155대 122 네 자 그리고 입구쪽은 약간 넓혀져 있는 김성대 선수의 본진 입구 김성대 선수도 어쨌든 본인이 잘 상황을 부유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량으로 찍어놓을 생각인데 도제옥 선수가 만만치가 않아요 자 일단 뮤탈리스트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됐죠 도제옥 선수가 어 몰라요 9시 11 12 한타스 밟고 하나 더 둘 더 둘 더 아하 이건 세긴데요 커요 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어 지금 알았는데 다 전멸 앞마당 전멸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화이팅 플러스 사이루스톤 도제옥 선수도 사실 여기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질럿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만 끌면 되는 거는 도제옥 선수라서 물론 여기서 싸워서 이기면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길만한 병력규모 그리고 커세어는 어디선가 또 뭐 막 짓 찢어주고 있을 거고 네 자 이곳은 88대 129 여기서 도제옥 선수가 밀리지만 않으면 되는 상황이라서 충원 병력이 옵니다 아 저그에 드론이 한번 쭉 줄어드는 바람에 줄어들면서 결국 도제옥 선수가 이렇게 어 비슷한 싸움만 해줘도 유리한 상황이라 예 저 인구수는 그럼 거의 다 병력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조금 저는 아쉬운 게 여기서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도제옥 선수는 변수를 안주면 돼서 괜히 여기서 싸웠다가 이제 그냥 정면밀려서 어이없이 끝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 이러면 김성태 선수가 뭔가 결단 내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결단 내렸습니다 이미 그냥 승부를 보기로 결단 내린 거 같아요 템플러 마나가 지고 어 근데 진짜로 지금 이거 변수 한번 줬거든요 템플러 잡아주러 아 근데 지금 드론을 찍었나요 다시? 아 드론을 찍었네요 그냥 어 이거를 그냥 운영을 하겠다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김성대 그래도 드론이 적네요 네 그렇게 찍어도 자 일단은 도제옥 선수도 하이템플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진은 자원이 말라갑니다 이게 이제 하이템플러만 보충이 되면 도제옥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두려울 게 없죠 예 자 하이템플러가 넷이 보충돼 있는 가운데 저희들아 전면 이제 쫓아 내려가기 시험이 도제옥 선수 김성대 선수도 지금 드론 한번 다 보충했거든요 앞마당도 예 여기서 이거 한번만 또 잘 막으면 또 몰라집니다 왜냐면 김성대 선수도 어쨌든 해처리가 다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예 여기서 이제 조합이 없는 게 단점이에요 김성대는 럭코라 했으면 좋긴 한데 조합이 없는 게 단점인데 자 전투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잘해야 되죠 웨이브로 그 이 히드라의 움직임으로 예 어 프로토스의 어떤 병력을 막아내면서 다시 이제 드론을 붙였으니까 예 자 공이 업 히드라 토스는 공삼업 하이템플러가 많은 게 진짜 김성대에서는 아픈데 요것만 일단 막아내면 뒤가 있긴 합니다 아 랠리인가요 다크가 여기 섞여있습니다 어어 자 싸움 예 전투 스톱 그대로 입었으면 김성대 선수 네 자 빨간점이 더 넓느냐 파란점이 더 넓느냐 파란점이 더 넓느냐 아 근데 이거를 버트기가 예 쉽지 않아 보이네요 확실히 사실 이왕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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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P GSabry 뒷 Shaolin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